우크라이나 방공망 세블르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한 맹렬한 폭격을 가했습니다. 루안스크지역입니다. 루안스크지역에는 파괴되지 않은 병원이 없다고 합니다. 마리오폴의 최친군입니다. 예, 보시는 것과 같이 놀러온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전쟁터에서 저렇게 돌고 있습니다. 마리오폴 중심가의 모습입니다. 마리오폴 중심가는 대부분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항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마리오폴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탱크를 격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의 드론 영상입니다. 공습을 통하여 우크라이나군의 차량을 파괴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들이 자주포입니다. 이들은 지속해서 폭격을 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늘어나자 러시아 내에서는 반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군인들의 전투 거부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유럽 우위는 러시아 에너지 수입에 대한 즉각적인 금수 조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핀란드가 공식적으로 나토 가입 절차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는 80억 달러, 한월 9조 7,640억 원 정도의 러시아 자산을 차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늦기 전에 무기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격 확대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